사랑하는 두통아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다 알겠느냐 뒤에 보시면 끈이 있고 뒤에 잡아 당기는 것이 있어서 역시 예수님의 말씀할 때 목이 움직이게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다 하면 설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죠 설에서 피가 뚝뚝 떨어져요 이쪽에도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피 흘리면서 돌아가시는 모습 이렇게 해서 만든 십자가 인형 이것이 앞으로 인형극 공연을 할 때 클라이막스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어린이 여러분 천국 가세요 나를 믿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감사합니다 만찬들과 다리 graphics 새끼에게 파이는